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느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률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원하느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란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기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의 라삐라고 칭송을 받던 가말리엔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고 또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바리세파 사람이었죠 그대로만 가면 그러면 출세가 보장되어져 있는 그런 세상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면서 대제사장에게 눈도장을 제대로 찍었던 사람 그래서 이대로만 가면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기가 아닌 사내들인 공예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분명하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그렇게 자기가 박해하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외치기 시작한 거죠 게다가 그가 그 복음을 전했던 대상은 주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리세파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 말을 섞는 것조차도 불결하게 여겨야 정상인데 그런 바울이 오히려 이방 사람들도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몸이 되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사도 바울이 두뇌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잡아다가 때리기도 하고 죽이려고 위협하기도 하고 그가 세웠던 교회들을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기도 했죠 그런데 아무리 때리고 아무리 위협하고 아무리 방해해도 사도 바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것에 대해서 전하기를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앞날이 보장되어져 있던 자신의 모든 삶을 버리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바쳤던 거죠 그가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도 그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말씀 7절에서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던 이유가 어떤 특별한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어서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자신이 그렇게 심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었던 이유 그 복음 전하는 사역을 계속하게 할 수 있었던 그 동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였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그래서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사실은요 사도 바울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고 그 십자가 위에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같은데 우리가 사도 바울과 똑같은 구원을 받고 똑같은 은혜를 받고 똑같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에 비해서 너무나 쉽게 멈추고 너무나 쉽게 포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참 이상한 거죠 같은 구원, 같은 은혜, 같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천지차이인 겁니다 여러분 왜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사도 바울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다른 걸까요? 똑같은 은혜와 똑같은 사랑을 받았는데 왜 사도 바울은 고난받기도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노방전도에 한번 참여하는 것도 가시멸류관처럼 여기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는 차이가 없지만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디모대전서 1장 15절에서 그가 말하기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리고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받은 죄인들 중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 중에서 가장 큰 죄인이 나였다 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서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표현들은요 자신의 겸손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과장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 바울이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악하고 더러운 죄의 실상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알았습니다 자기 안에 얼마나 죄가 가득 차 있는지를 그가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던 겁니다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보다 더 더러운 죄인은 없다 그가 깨달았던 거죠 그것을 깨닫고 나서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그 십자가에서 나를 향하여 보이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그가 압도되었던 겁니다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푹 빠져버렸던 거죠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예수님을 전하기를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바울과 우리들의 차이입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행하신 구원을 믿지요 그 십자가에서 부어주신 나를 향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는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죄가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모르고 그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감격이 없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대충 반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정말 아시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사도바울처럼 깊이 관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세요 정욕과 탐욕과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넘쳐나잖아요 그런 마음과 생각들을 드러내려고 우리가 애도 써보고 힘도 써봤지만 싸워봤지만 결국에는 그 죄된 마음들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을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해 왔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님 앞에서 버젓이 죄 짓는 것이 우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입니까? 죄에 심각하게 물들어서 이제는 나로부터 그 죄를 분리해낼 수도 없는 그 죄에 찌든 죄의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우리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나 정도면 괜찮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도 우리에게 그다지 큰 감격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동력이 되지를 못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자신이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죄라는 병에 깊이 빠져서 그래서 그 죄라는 병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병자라는 것이 정말 고백되어지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바울의 삶과 우리의 삶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그 죄인됨의 고백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사랑 앞에서도 우리가 가슴 벅찬 감격이 없고 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에베소교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사도바울의 이 말은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임하여서 그 충만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덮고 우리의 삶을 덮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가 받은 사랑의 진정한 크기를 깨달아 알 수 있죠? 어떤 부모가 자기 배로 낳은 친자와 입양한 양자에게 똑같은 사랑을 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친자와 양자 중에 누가 더 부모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아 알까요? 양자입니다 왜 그렇죠? 내가 원래 그 부모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이죠 집 나갔다가 폐인되어 돌아온 탕자와 아버지 집에 계속 머물러 있던 아들 중에서 누가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까요? 탕자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아들인지를 알고 그런 나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를 깨달은 사람만이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를 정말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나도 사랑해 주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떤 고난도 아버지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을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으셨던 일곱 명 중에 한 사람인 이기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원래 평양에서 아주 유명한 불량배였습니다 당시 평양에는 모펫 성교사님이 성교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그 성교사님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전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돌을 던져서 그 성교사님의 턱을 맞춰서 부서뜨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펫 성교사님이 평양에 교회당을 지으신다는 소식을 듣고 불량배들을 다 끌고 가서 건축 중이던 그 교회를 다 부서뜨렸던 사람이 이 이기풍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주님이 꿈속에서 만나주세요 꿈속에서 이분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의 삶이 완전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성교사를 빕박하고 교회당을 부섰던 나를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해가 뜨자마자 매일매일 평양 시내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목사 한 수를 받은 이후에는 당시로서는 오지나 다름없었던 제주도로 가서 그곳에서 가증 고난을 당하며 30여 개의 교회를 세웁니다 마지막에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그 당한 고문 때문에 후유증으로 돌아가시게 되죠 저희 아버지는 인생의 대부분을 예수 믿는 가족들을 빕박하는 데 사용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를 주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그 아버지께서 소천하신 이후에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아버지께서 주일 새벽만 되면 교회에 나가셔서 사람들이 오기 전에 교회 로비를 깨끗이 쓸고 닦으셨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말씀을 못하셨던 분이셔서 제가 그 믿음에 대해서 깊게 대화를 알아본 적이 없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내 죄인됨이 고백되어지면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자신이 진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 속에 지금 얼마나 큰 죄가 우글거리고 있는지를 비추어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빛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전심으로 정말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축복하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바꿉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 삶을 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 빛을, 내 죄를 비추어 주소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주님 나에게 보여주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이 새벽에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8절, 19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 내가 정말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십년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고백이 오늘 이 새벽에 내 심령의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죄에 붙들려 살아갔던 사람인지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곳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들이 꺼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저게 뭐야 하면서 비난했던 그 사람 아버지 그 마음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그때의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서 듣고 계셨다는 것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도 그 죄를 서슴없이 지었다는 것 아버지 그 죄들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주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오늘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해서 우리가 십자가 그늘 아래에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가 우리에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죄인 됨을 주님 앞에 분명하게 고백하며 그 십자가 그늘 아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 7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온 열방 가운데 전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 앞에서 새로운 삶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위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위하여